동대문구 정보도서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신나는 부채놀이를 운영합니다. 오는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1층 어린이 소극장에서 6세 이상의 어린이 18명을 대상으로 여름 도서를 함께 읽고 부채를 꾸며보는 체험활동이 진행됩니다. 책 표지 그리기와 명언 작성 등을 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부채는 참여자에게 제공됩니다. 선착순 모집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1층 어린이실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